아니 기재부 홍남기 땐 없던 돈이 왜 생겼답니까 추경호 때는 기재부가 무슨 고무줄인가요 돈이 양이삼 자영업자 백운종 자영업자 안진거 자영업자 3시 소주 먹다가 원래 이재명 찍던 사람들인데 야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300만원 주는데 우리 피해가 수천만원인데 야 근데 윤석열이 50조 500만 자영업자한테 최소 천만원씩 주겠대 김종인은 최소 2천만원을 주겠대 100조로 야 우리 그동안 민주당 찍었는데 해준게 뭐 있냐 그냥 윤석열이 문제 많고 김건희한테 조정받지만 믿자 문제인데 일단 우리 살고 보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0만명에서 13만명이 움직였잖아요 딱 자영업자 중에 12만명이 움직였으면 24만표가 그것때문에 움직인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1등공신이 기세호가 돼버린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쟤면 자영업자들 한 50만명한테 영향 끼쳤다고 보거든요 세송 아니 나한테 천만원 주겠다는데 되자마자 아니 기재부 홍남기 때는 없던 돈이 왜 생겼답니까 추경호 때는 이 부분에 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안징글 소장님 기재부가 무슨 고무줄인가요 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울의 소리 좋아요 구독하기 들고 왔는데 기재부 홍남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좋아요 구독을 한 대 때려줘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안 짤 때부터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줘야 된다 근데 끝까지 거부했죠 그 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안 줄 거면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살균 약자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라도 대규모로 대폭 지원해준다는 끝까지 거부했죠 그래서 뜨뜨미지년에 작년이 지나고 올해 코로나 2년째 되면서 소상공인들 더 이상 못 버텨리겠다 다 죽게 생겼다 하니까 겨우 1차 추경으로 홍남기가 뭐라고 했냐면 탈탈 다 털었다 있는 돈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을 총동원했더니 14존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벌써 올해 1월이 올해 많이도 안 됐어요 1월달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무슨 소리냐 최소 3, 40조는 돼야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 40조 늘리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절대 국채 안 된다 충영호가 대표적으로 국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까지 다 그리고 추가 세수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초과 세수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왜? 초과 세수는 돈이 더 거친가 그 다음에 넘겨서 새로운 예산안을 짤 때 써야지 왜 땡겼으냐 하면서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기재부에서 14조밖에 없다고 발표한 자가 이번에 윤석열 제2기재부 2차가 안 된 예산 담당 최상대라는 사람입니다 예산실장이었어요 지가 담당자예요 14조밖에 안 되고 국채는 절대 발행 안 되고 뭐 초과 세수도 큰 잘못 없다는 초과 세수도 많았다 올해 이렇게 주장했던 자예요 근데 느닷없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날 아니 초과 세수가 53존에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새로운 53조가 있고요 그래서 추경이 59조가 가능하답니다 60조 추경 네 그래서 그중에서 중앙정부가 36조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심지어 여당 민당까지 나서서 민생심민당이 모두 나서서 중소상관 당연히 모두 나서서 지금 2년째 제일 힘들다 영업시간 화끈하게 12시까지 완화해달라 했더니 9시에서 10시 11시 찔끔찔끔 늘려서 사람들 열 받겠죠 두 번째 그럼 추경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전국민지난연금은 우리가 포기할 테니 제발 소상공인들라도 제대로 도와줘라 했더니 작년 연말에 방역전금 100만원 320만 명 올해 2, 3월에 추경해가지고 그나마 방역전금 300만원 33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14조에서 추경 얼마 늘어났는지 기억나시죠? 민주당 공무송까지 해서 2.9조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나마 마치 선심 쓰듯이 하도 민주당에서 난리 피우니까 그러면 2.9조 늘어났는데 그래서 1차 추경이 16.9조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59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되자마자 군말 없이 기재부가 36조를 중앙정부에 추경 예산으로 지금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국미를 지금 이제 예결에 갔잖아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만약에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이재명 후보가 원래 실천력이 있으니까 또 원래 중소상공인의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주니시면 이번에 파격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던 소상공인도 있잖아요 550만 명 근데 애개 16.9조 밖에 통과 안 됐고 우리한테 330만 명한테 300만 원 겨우 준대 그래서 이원도 작고 금액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윤석열이 50조 김종인이 100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양이삼 자영업자 백운종 자영업자 안진거 자영업자 셋이 소주 먹다가 원래 이재명 찍던 사람들인데 야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300만 원 주는데 우리 피해가 수천만 원인데 야 근데 윤석열이 50조 500만 자영업자한테 최소 1000만 원씩 주겠대 김종인은 최소 2000만 원을 주겠대 100조로 야 우리 그동안 민주당 찍었는데 해준 게 뭐 있냐 그냥 윤석열이 문제 많고 김건희한테 조정받지만 믿자 문제인데 일단 우리 살고 보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0만 명에서 13만 명이 움직였잖아요 딱 자영업자 중에 12만 명이 움직였으면 24만 표가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기세호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영업자들 한 50만 명한테 영향 끼쳤다고 보거든요 세소 아니 나한테 천만 원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제대로 했어도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지금 들으면 그냥 지금 뭐 머릿속에 그냥 불이 날 것 같아 그리고 기재부 멤버가 다 바뀌었냐 홍남기만 추경으로 바뀐 것뿐이고요 그 예산실장 14조 외에는 돈 없다고 초가 세수도 없다고 큰소리 쳤던 그 예산실장이 지금 추경 밑에 기재부 2차관으로 가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되고 이전 후보가 피눈물 호소하니까 안되더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 샅샅히 보고 홍남기한테 물어보고 해서 있는지 안 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지시라도 했어야 되는데 요건 홍남기 말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진한 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선거에 안진글 소장 말에 따르면 선거 패배도 거기에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지금 불똥이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 댓글 보면요 일단 기재부를 막 욕하다가 아니 근데 홍남기가 14조 볼 게 없다고 그랬을 때 또 소상공인들 더 못 늘린다고 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금 조라는 것도 반대했을 때 여야가 합의해도 안된다라는 그 오만방지함에 극치를 보여줬을 때 결국 편들어준 게 봐준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아니야 그럼 도대체 홍남기한테 당한 거냐 알고도 공금인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0점으로 생각해보면 밀당한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도대체 짜고 치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촛불혁명정부 개성을 위해서 취선을 대야 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오히려 지금 대선에 방해 공작분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내가 좀 과합니까 양희사목사님 아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조차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죠 아 그럼 홍남기랑 문재인 정부랑 짜고 이 점에 낙선 운동했구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벌 양보해서 그것은 음모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쨌든 홍남기 세력이 그런 장난을 했는데 그걸 무력하게 가만히 냅둔 책임은 그 책임만큼은 무책이나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나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남기와 기자가 무슨 사기를 친 건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박홍근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그 배경입니다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